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017년 하반기 또 2018년도 시험 대비해서 첫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년을 커리큘럼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의 단계를 보면요. 이 기본반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접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말이 이제 이론반이지 실제로는 우리 시험에 있어서 이론이라는 것이 있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듯 그런 이론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내가 잘 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 이걸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3개월 과정을 통해서 기본소를 통해서 학습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기본소로 3개월 이렇게 진행하는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서브노트를 통해서 또 3개월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1년간 4번 순환을 하죠. 그래서 기본반이 있고요. 이건 지금 기본소를 통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서브노트를 지금 책과 함께 나간 서브노트가 있죠. 거기에 메모하면서 자기만의 요약집을 만들어가는데 주의할 건 이게 처음부터 3개월을 통해서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3개월 과정의 처음 단계에서 이제 학습을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또 얻어진 요령이나 또는 이해해야 될 부분을 또 넣어서 또 만들고 그래서 시험 한 한 달 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고요. 자 이 이론적인 어떤 토대가 마련되면 문제를 풀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풀이반이라고 별도의 반이 있지만 대체로 평소에는 심화반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지금 종합반에서 얄팍하게 들어가고 심화반에서 깊이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에 그런 거 없어요. 즉 이론적인 토대는 깊고 얕은 게 없고 다만 있지 않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화반 수업을 통해서 국어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주로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고 또 예상문제를 풀고 이렇게 반복하는 학습을 심화반에서 갖추고요. 마지막 직전에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는 것만큼 문제를 요령껏 푸느냐 이런 방법 실전 문제풀이 요령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문제풀이반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1년 커리큘럼 코로나와 컵에arte 약이 필요한 것도 좀 더 자아가 싶어요. 확인이unity퍼때 ferment conditioning estr POL덦가 아 Honest gran bir 작업 정도에 대해서 뉴욕 St. 그리고 문제발 Yap 여기 계éo 그 때 납입 tek 안주 хотелcoll со적으로 여аже 적으로